지금 아침인데 지금 또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한 9시는 넘어야 도착할 것 같고 여기 얼마에요? 니 따오라이 꽁케오 응 한십 반 괜찮은 것 같아요 5만 개 꽁케오 게스트하우스 숙소 도착은 잘 했어요 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네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꾸릉베 후에띠윤 껌패 홀리자이 저는 비 아 비 껌패 홀리자이 발리아 발리아 안녕 여정 여정 구호윤 껌패 홀리자이 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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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이제 몽족축제에 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럭에서 줄넘기 놀이하고 있는 아이들 저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 신찌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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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는 몽족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폰사반 마켓입니다 지금은 시장 구경하고 있어요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옥수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네요 밖에서 봤을 때 여기 시장이 그냥 저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엄청 큰 공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계란도 있고요 양념 저런 것도 많이 있고 있을 거 다 있네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음식이 많이 있는데 이거 먹을까? 왠지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지? 사바이디 이게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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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케이 이거 아토비요? 네 이거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안니 신캔 멀리자 구워서 말린 돼지고기 맛있네 이거 괜찮은데 방금 시장 구경을 했는데 여기 혼사방 혼사방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지금은 실크 농장에 가고 있어요 실크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설명까지는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일단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지금 밖에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황 다 만들어진 이거를 포장하고 계시네요 스파이라 네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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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언 스파이윴 당신이 가이드입니까? 우리 농장을 둘러보게 해줄게 지금은 농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여기 애벌레가 있어요 톰 얘네들이 이걸 이제 먹으면 여기 안에 소리가 나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납니다 이 안에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다듬으면 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거는 저거 아닌가? 저거 뽕? 뽕인데 뽕? 잎? 네 제가 예전에 이 뽕을 좀 많이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어보니까 그때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자바이디 저... 저... 코이스윤 코이스윤 짜... 짜우스야? 스멩 멘 나 나 스뎅 스뎅 아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파내는 작업 껍짤 껍짤 시판은 비단 선여를 만나러 갔다 아 오케이 아 저기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일이 염색됐어요 이거는 밤? 어? 밤이 아니네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이걸 짜내면 아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네요 아 이걸 아 그냥 이렇게 이거를 잡아 당기면은 이게 자동으로 여기 걸려 있던 게 전부 떨어지는구나 어 굉장히 얇아요 어 지금 이렇게 거미줄처럼 굉장히 얇은 이런 게 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어 이거 잡아 당기면 계속 빠져요 아 사오 마이 아 사오 마이 네 아 토니 시엠 마이 아 토니 이거는 토니 시엠 마이 아 아 이걸 저보고 해보라고 아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잘하고 있나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실크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계속 그 반복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계속 하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뽑아낸 이 실크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지런히 모으고 있네요 와 아 이거를 풀고 있네요 이걸 푸는 거구나 사바이디 사바이디 네 아 이걸 풀러서 아 이렇게 또 가지런히 더 작게 만드네요 이게 하나로 전부 이어져 있어요 이게 와 엄청 길어요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씬 씬 씬 미 씬 미 와 이거는 색깔이 좀 특이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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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옷이에요 이것도 아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또 어딘가로 들어가시는데 기념품 상점 아 이런 기념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걸 만들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잠깐만 근데 가격이 다 비싼데 이거는 60만 깁이 넘는데 여기는 조금 저렴한 거 있네요 30만 깁 아 이거는 저거구나 방석 커버 35,000 깁 이것도 씬크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겠죠 껍질 일라일라 바이바이 이제 씬크 농장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씬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고 투어 비용은 무료예요 따로 비용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40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정해진 시간이랑 상관없이 투어를 진행을 해 주셨고 설명을 굉장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은 잘 안 돼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설명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념품도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가는데 지금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저기 앞에 툭툭이 있어요 툭툭 타고 가려고 지금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니타오라이 공케오 공케오 아 공케오 공케오 게스트하우스 니타오라이 아 하십 하십판 네 하십판 하하하하 하십판 오케이 툭툭 타고 갑니다 출발 아 여기는 식당인데 식당이 좀 특이해요 식당 이름이 마트 식당? 사바이디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비털 비프 숲 밥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양이 엄청 많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 이게 다 고기예요 다 고기 와 이게 전부 고기 저는 국물만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그냥 고기 때문에 국물이 많은 거예요 어찌됐든 맛이 중요하죠 베트남 쌀국수 이거 그건데 베트남 쌀국수 그 맛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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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 베트남 사람이에요? 빵 만들어요 아 빵 만들어요 아 여기 지금 빵 사러 왔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몽 축제 보러 왔어요 몽 몽? 몽뉴일 몽? 몽뉴일 예 몽뉴일 몽뉴일 제가 전도 7킬로맨 아 7킬로맨 한국말을 정말 잘 하십니다 조금 알아요 아 조금 알아요 수원 10년 10년 살아요 아 수원에서 살았어요? 일해요 아 수원에서 일하면서 좋아 10년 동안 살았어요? 좋아죠 지금 좋아요 눈 맞나 네 지금 눈 맞... 가족 가족 모두 베트남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족, 패밀리 맞아요 여기서 여기서 와이프 여기 여기 베트남 살아요 아 베트남에 살아요? 솔나, 솔나 돌아가요 아 솔나, 솔나 아 떼 떼, 떼, 떼 돌아가요? 맞아요 떼 베트남 많이 가봤어요 응 베트남은 베트남 어디 살아요? 패노에? 아니요 후에 후에 이거 빵 이거 얼마에요? 아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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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2만 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믄 밥 먹고 그냥 빵 사러 갔거든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셔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마지막에 다시 만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녁으로 먹은 음식은 구만낌 나왔습니다 음료수 음식 밥 밥 밥 밥 니가 밥 밥 밥 abolic 밥 런 밥 변 밥 밥 밥 밥 밥 밥 밥 감사합니다.